두 개의 별과 그 주변을 도는 두 개의 행성만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진 케플러 47 행성계에서 세 번째 행성이 발견됐습니다. 미 샌디에이고 주립대 연구팀은 케플러 우주방원경 관측자료를 통해 지구에서 약 3340광년에 떨어진 곳에 있는 케플러 47 행성계의 제3행성 케플러 47D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두 개별로 구성된 쌍성계 가운데 두 개 이상의 행성이 발견된 곳은 케플러 47 행성계가 유일합니다. 연구팀은 이번 발견을 통해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주에서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